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의 연소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소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냥 불타는 걸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 정의를 해보면 연소란 무엇이냐? 연소는 타는 물질이 타겠죠? 그냥 아무 물질이나 다 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타는 물질을 가연물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물이 공기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자, 공기 중에서 뭐랑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현상 자, 연소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과연 물이 타는 물질이 뭐랑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산소와 결합하는 일단 산화현상입니다. 과연 물이 자, 그런데 산소랑 결합을 하면 전부 다 연소가 아니라 열과 빛을 꼭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키워드, 가연물, 산소, 열과 빛, 산화현상 그래서 이 네 말을, 네 가지의 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 그리고 열과 빛을 꼭 내야 됩니다. 그런 산화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자, 철 같은 경우에 자, 철은 역시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삼산화 제2철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산소와 결합은 하지만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죠? 녹슬죠. 약간 빨갛게 되는 거를 우리가 철이 녹슨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철 녹슬 때 열과 빛을 내나요? 철 녹슬 때 활활 타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부식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산소와 결합을 하는데 오히려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열을 뺏어가버리는 반응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역시나 뭡니까? 열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연소의 색과 온도는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체크만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불 날 때 이 불의 색이 있죠?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파란 불빛을 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라고 하면 적색, 빨간 불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이 불꽃의 색을 보고선 대략적으로 연소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적색을 기준으로 해서 850도, 암적색은 어두운 적색, 담암적색은 더 어두운 적색, 자, 황적색이 이제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밝은 백색에서 1500도씨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용접같이 아주 온도가 높은 한 3000도 정도 되는 이러한 온도 불꽃을 보면 거의 그냥 이제 불이 나는 건 보이지만 거의 불꽃이 거의 밝은 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아주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갈수록 색이 전부 다 옅어지고 하얘집니다. 내려갈수록 빨간색에서 좀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순서를 물어보던가, 이제 우리가 필기를 보기 때문에, 자, 아니면 연소의 색과 온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외우면 좋지만 다 못 외우시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소 물질의 온도. 보통 일반적인 물질이 연소할 때, 나무 같은 경우에는 1200-1300도 정도. 자, 아세틸렌 용접, 이제 용접할 때 용접용 가스로 많이 쓰입니다. 이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 3300도가 넘어가 버립니다. 전기용접 같은 경우에는 3000도. 자, 아세틸렌 용접을 하면 이 엄청나게 불이 쌓으면서 나오는 이 용접 불꽃 온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광 같은 경우도 이제 불꽃을 갖다 대면 보통 10초 이내에 다 녹아버리죠. 아주 센 이 온도입니다. 물의 빛점,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자, 연소의 3요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자, 연소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연소의 3요소. 다음 페이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연물 나왔었죠. 두 번째 산소공급원, 세 번째 점화원. 이 세 가지를 해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앞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가산점 이렇게 압류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가연물. 한마디로 타는 물질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목재, 종이, 석탄, 플라스틱. 자, 이런 물질들 잘 타죠. 석유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자, 이렇게 잘 타는 물질을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산소화 반응하여 발열 반응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 여기 가연물의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런데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좋습니다. 좋은 가연물의 조건. 자, 어떤 물질이 좋은 가연물이 될까요? 일단 잘 타야지 좋은 가연물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열 전도율이 적을 것.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면 열 전도율. 어떤 물질이 이제 가연물인데 열을 전도. 다른 이제 옆에 있는 아니면 공기나 이런 바닥으로 열을 전도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열을 주지 말고 혼자 열을 가지고 있어야지 열의 축적이 더 많아지겠죠. 한마디로 열을 뭐라, 뭐다. 남한테 퍼주지 말고 자기 혼자 갖고 있는 물질. 남한테 안 퍼주는 애들이 더 잘 탑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서 발화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발열량. 열을 이제 발생, 방출하는 양이 큰 게 당연히 좋겠죠. 표면적이 넓을 것. 자, 여러분들 책 한 권, 한 권의 면적이 있겠죠. 뭐 AF용지라고 하면 210에 297인가요? 그만한 이제 면적이 있겠죠. 자, 그런데 책이 500장입니다. 500장을 다 뜯어내면 면적이 500배로 증가합니다. 한 권으로 뭉쳐놓으면 500분의 1로 줄겠죠. 자, 여러분들 라이터 가지고 500장 하나하나 불을 붙이는 거고 한 권 채로 붙여봅니다. 어떤 게 잘 탑니까? 한 장 붙일 때 더 잘 타죠. 한 권 붙이려고 하면 이게 뭉쳐있기 때문에 한참 돼야지 불이 붙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양일 경우에 표면적이 넓은 게 더 잘 탑니다. 자, 어차피 이런 통나무도 전부 다, 아니 통나무로 종이를 만들죠. 여러분들 통나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면 언제 붙습니까? 한참 붙여놔도 불이 안 붙겠죠. 그런데 나무를 다 쪼개서 톱밥으로 만듭니다. 갈아가지고 그러면 톱밥 같은 경우에 열을 갖다 대면 순식간에 불이 붙겠죠. 왜냐하면, 자, 물길마다 발화점이 있습니다. 이 온도까지 올라가야지 불이 붙는데, 자, 통나무. 통나무가 있고, 이제 톱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불을 막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이게 한 300도에서 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열 전도도 할 뿐더러 이 전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한 면만 가열할 수 있겠죠. 이 전체가 300도까지 돼야지 불이 붙는데, 자, 그런데 톱밥을 하면, 불을 붙였을 때 순식간에 이 톱밥 하나의 모든 면에 열이 금방 받아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뭐다? 표면적은 넓을수록 어떻게 된다? 넓을수록 불이 잘 붙는다. 좋은 가연물이 되겠죠. 자, 톱나무. 이 면적이 있을 거고, 이거를 전부 다 이런 알갱이로 쪼개버리면, 이 표면적이 수천배, 수만 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은 넓어야지 좋습니다. 탄소와의 친화력이 좋을 것.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화학 반응을 봤을 때, 화학 결합이 잘 되는 물질이 있고, 잘 안 되는 물질들이 있겠죠. 가연물 중에서도 산소와의 결합력이 더 우수한 물질이 있고, 좀 더 친화력이 떨어지는 물질도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산소와 친화력이 좋은 물질들이 연수를 더 잘 하겠죠.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자, 이것은 뭐냐면, 자, 활성화. 자, 어떠한 물질이 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경우에 가열을 하면, 종이가 분해돼서 가연성 가스로 됩니다. 그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타는 건데, 자, 어쨌든, 타는 상태로, 자유라디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된 상태로 만들기까지, 에너지가 큰 게 잘 탈까요, 적은 게 잘 탈까요? 한마디로, 타는 상태로까지 바뀌게 되는, 그 에너지가 커야 잘 탑니까, 적어야 잘 탑니까? 적어야지 에너지 조금만 받아도 순식간에 타버리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좋은 가연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가연물의 조건과 연소의 3요소,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연물의 조건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을 보겠습니다. 자,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한마디로 이미 탄 물질을 말합니다. 이미 탄 물질. 자, CO2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미 산화 반응이 완결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CO2가 됩니다. 자, 그리고 H2O, 수소가 탄소와 만나서 이미 물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수소, 가스, 연료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천연 이런 가스 재료로 해서 천연 물질이라고 해서 아주 친환경적 연료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타면 물 나옵니다. 아주 좋죠. 유해 가스나 이런 온실 가스를 일으키는 이런 CO2, SO2, NO2가 안 나오고 물만 나옵니다. 어쨌든 이 물도 한마디로 뭐다? 수소의 산화 반응 완결 물질입니다. 자, AL2O3, 알루미늄이 타면 산화 알루미늄이 됩니다. 자, 다음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 자, 질소 같은 경우에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N2O, 그리고 NO, NO2 또, NO3 이런 물질들을 전부 다 만들어요. 그런데, 뭐다? 발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듯이 산소화 반응을 하긴 하지만 흡열 반응을 할 때는 뭐가 된다? 가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18족, 0족 원소 우리가 이것을 불활성 기체 또는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죠. 자, 이 물질들은 이 옥텟 규칙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태우려고 해도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 이미 안정됐는데 또 누군가와 결합하기 싫어. 그냥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다? 얘네들도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물질들이 있죠. 자, 산소 공급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연소의 의미를 볼 때 가연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산소 공급원은 산소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소. 자, 공기 중에 산소가 21% 포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인류, 육류. 우리가 인류 위험물을 아직 안 배웠죠? 다음 파트에서 배울 건데 인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라고 합니다. 육류 위험물을 산화성 액체라고 합니다. 자, 인류와 육류 위험물은 물질에 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저 물질이 왜 산소 공급원이 되냐 하면 이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열을 받으면 물질이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산소를 내어줍니다. 아주 고농도의 산소를 내어주기 때문에 물질이 탈 때 더 잘 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공기가 없는 상태에 공기를 다 빼고 아니면 산소를 다 뺀 상태에 질소를 100% 충전해놓은 상태에다가 당연히 산소가 없기 때문에 가연물에 불을 붙여도 연소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에 인류 위험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소할 수 있겠죠.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도 나오는데 오류 위험물은 우리가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한꺼번에 있는 물질입니다. 자, 연소를 하려고 하면 산소가 있어야지 연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폭탄, 당연히 이제 우리 지구 지상에서도 터지지만 우주에서도 터지죠. 그리고 바다 속에서도 터집니다. 바다 속에는 산소가 없으나 터지죠. 터지고 연소하려고 하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산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 폭탄 같은 물질을 대체 오류 위험물로 분류를 합니다. 물질 자체에, 오류 위험물 자체에 가연물과 산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산소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가연물이자 산소를 공급받아서 빵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이 잘 타고 어떻게 됩니까? 크게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산소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산소를 같이 반응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응 속도가 빨라서 빵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 공급원에 어떤 어떤 물질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점화원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라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공간에도 타는 물질 제 옷도 타고 저도 탑니다. 그리고 이 책 교탁도 다 타죠. 자 공기도 있어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점화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점화원이 있어야지 가연물의 온도를 올리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화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기 불꽃, 정전기, 충격 마찰, 단열 압축 나화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불꽃을 말합니다. 라이터불 아니면 횃불 이런 것들 전부 다 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표면, 다리미 같은 게 있겠죠. 다리미에 옷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동안 대고 있으면 이 옷이 발화점 이상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타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불을 붙일 때 이런 불꽃으로만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단열 압축은 뭡니까? 단열 압축. 우리가 이제 디젤 엔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점화를 시키죠. 자 우리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솔린 엔진, 가스차 같은 경우에 연류를 주입하고선 공기와 압축을 한 다음에 이제 점화 플러그에서 불을 붙여주면 띡띡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적인 불꽃에 의해서 빵 터지면서 엔진을 이렇게 왕복으로 피스톤 운동 회전을 시키겠죠. 자 그런데 디젤차, 달랄랄랄랄 거리는 디젤차 있죠. 디젤차에는 점화 플러그가 없습니다. 그럼 불을 어떻게 붙이냐? 자 이러한 연료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단열 압축, 열. 열을 따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 디젤유, 우리 경유라고 하죠. 경유를 넣고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태를 1기압이라고 하죠. 한 30기압으로 올려줍니다. 어떻게 올리면 됩니까? 공기압력이니까. 연료를 딱 담아놓고선 딱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온도가 한 500도 이상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단열 압축을 하면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제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 디젤 연료를 연소를 시켜갖고 디젤 엔진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화원에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소의 3요소는 우리가 방금 봤고 연소의 4요소가 있네요. 4요소는 뭔가요? 이 3개만 있으면 불이 잘 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의 4요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소가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가연물과 산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연물은 산소랑 되게 친한 애입니다. 그래서 잘 만나요. 잘 만나서 잘 타는데 자 산소와 더 친한 애들이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서 할로겐 같은 애들이 할로겐 물질들 뭐가 있습니까? 플로우르 염소 브롬 요오드 할로겐 화합물입니다. 지들끼리 뭉쳐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산소랑 더 친합니다. 산소랑 그래서 가연물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열과 빛을 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이 상황에 가연물과 산소와 저마온도 횃불도 갖다 대고 있습니다. 타야 되는데 이 할로겐 물질들을 뿌려주면 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가연물과 갑자기 이제 절교를 해버리고 둘이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연물은 나 산소랑 결합해서 얼른 타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막아버린다고 하고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 일어나야지 불이 계속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할로겐 화합물을 뭘로 쓰인다? 소화약재로 씁니다. 바꿔 말하면 불 끄려고 하면 가연물을 없애던가 산소 공급원을 없애던가 저마온을 없애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 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끊어버리면 되겠죠. 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저마온을 걷어낼 수는 없을 정도로 크고 가연물도 너무 많아요. 이걸 뺄 수도 없고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어떻게 막을 겁니까? 공기를 다 빨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를 써버리면 순식간에 거기 주위에 있던 모든 산소가 뭐랑 결합한다. 이 할로겐 화합물이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가연물이 더 이상 연소할 수 없겠죠. 뚝! 불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얼마나 결합을 잘 하냐면 특히나 이 브롬 같은 물질들이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악영향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할로겐 화합물 냉메로도 많이 쓰이고 프레온가스도 전부 다 이런 할로겐 물질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구 대기권 위에 올라가면 성층권이 있습니다. 성층권에는 오존이 있죠. 오존의 화학식은 O3.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이 할로겐 화합물들이 산소랑 얼마나 친하냐면 얘네들이 올라갑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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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이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지상 한 25km 이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얘네들과 결합을 해버립니다. 반응을 해서 이제 불옴 산화, 불옴을 만들고 얘를 산소로 쪼개버립니다. 자 산소는 자외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할로겐 화합물은 대신 이제 오존층을 파괴 더 시키는 환경 파괴 영향이 없는 이제 그런 물질로 좀 써야지 좋겠죠. 자 이 화학물질이 이 사람 아니면 지구에게 이론 반면 해를 입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참 많아요. 자 폭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폭탄. 처음에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됐을 때 다이너마이트가 개발한 사람이 노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자 노벨상을 만들었죠. 자 원래는 이제 공사할 때 아주 큰 암석이나 뭘 채워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겁니다. 뻥 터뜨리면 순간적으로 다 걷어낼 수 있으니까 아주 이제 좋은 이제 개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사람끼리 죽이는 이러한 무기로 이제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개발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이 노벨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이제 좀 자기가 후회를 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구나. 해서 그걸 좀 이제 반성하고 아니면 이제 좀 자기의 죄를 좀 이제 뉘우치는 그런 뉘우친다기보다 이제 좀 인류에 좀 더 이제 자기가 대신 뭐 다른 걸 줘야겠다라고 해서 노벨상을 만든 거죠. 노벨이 우리가 위험물에서 나오는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만든 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우리가 이제 위험물에서 볼 거예요. 자 그렇듯이 이렇게 해서 쓰이기도 해요. 사실 자 정전기. 정전기가 왜 위험하냐면 정전기는 짧게 딱 하고 말죠. 그런데 그 순간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정전기 가지고 우리가 뭐 종이나 나무 이런 거 불을 붙이지는 못해도 자 가스 아니면 유증기 이런 거 불을 붙이기에는 충분한 점화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 아주 조심해야 되고 정전기 방지 대책 세 가지 접지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공기를 이온화한다. 별표 5개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자 공기를 이온화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온화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온화이저 같은 기계가 있고 제전기라고도 합니다. 정전기가 발생해서 폭발의 위험이 큰 지역에 이 제전기를 켜놓으면 돼요. 그럼 정전기 발생 억제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접지는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상대습도 70% 이상은 무슨 말이냐면 습도가 높아지면 정전기 발생이 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 습도 높고 꿉꿉하고 좀 짜증 많이 나죠. 붉게 지수도 높아지고 자 겨울엔 습도가 낮습니다. 자 정전기 언제도 많이 발생하죠. 겨울에 정전기 많이 발생하지 여름철에 정전기 많이 발생하지 않죠. 자 한마디로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정전기 발생이 덜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겨울철에 여러분들 옷만 벗어도 막 뜨뜨뜨뜨면서 정전기 많이 발생하잖아요. 습도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옷이 옷 자체에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 발생 덜합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옷 벗을 때 따가운 거 싫으면 스프레이로 물 좀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정전기 발생 덜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좀 더 편해요. 자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이고 자 q는 cv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이 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끔 나와요. e는 당연히 에너지 c는 정전 용량 그리고 v는 방전 전압입니다. 한마디로 전기 불꽃 에너지는 정전 용량 곱하기 방전 전압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식만 가끔씩 물어볼 때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꼭 여러분들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가끔씩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섯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필기에서는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전기와 연수의 3요소 그리고 연수의 3요소에 뭐가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